이곳은 국물을 넣어주세요 국물을 따면 넣어주세요 이거는 밥을 더시고 뜨거운 물을 넣으시고요 육수, 국물을 따면 넣으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장석표에 있는 이야 한둔을 사용하는 수입산이 아니라 한둔을 사용하는 김치 찜 맛집이네요 김치찌개 얼큰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이야 거제도의 모사가 오늘 처음 왔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시님들 맛좀 하십시오 돼지고기가 한돈 국산고기인데 제일 최고급을 쓴다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두툼한데 엄청 부드럽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입니다 음 고맙게 이곳이 장승포 지심도 유람선 타는 곳하고 또 가까이 있습니다 장승포 또 농협 수협 근처에 있는데 장승포 김 오시면 김치찌개로는 최고입니다 자 한번 음 우리 고사님 맛이 어때? 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맛이 기가 아 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맛이 음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배달의 민족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 엄청나게 주문이 계속 배달을 많이 시키면 되죠 이빨 이렇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습니다 거진 다 먹고 이제 라면 두개 예 라면 사리 두개였고 이렇게 고거모거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을 예정인데 와 좋다 든든하다 든든해 한 배고픈이나 다섯개는 또 먹을 수 있는데 예 예 자 라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 다 아시죠 이렇게 공기와 이렇게 접촉을 해줘요 공기와 접촉 공기를 세워주면 라면 면발이 꼬들꼬들해집니다 김치라면 김치찌개 라면이 되죠 김치찌개 라면 와 이런 라면은 진짜 김치찌개에다가 라면은 기가 막힌 아 코멘트야 아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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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